오늘 저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비보셋의 하인이죠 무비보셋을 섬겼던 시바가 나와서 다윗에게 공개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주고 그러나 정작 그 선물을 주는 가운데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해줄 때 특별히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잘해줄 때 우리는 여전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등장하는 사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한 장 넘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드사람 이때를 비롯해서 쭉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잘 돌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심의를 보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정말 안 될 때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앞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많이 앉았는데요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런 갈등들이 많지만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피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만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주이든 공격이든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하고 또 우리로 알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겨내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갖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비보셋의 종시바와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사울과 관계가 있는 친족이죠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전절도 다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는 보지 않았지만 심의가 나와서 엄청 욕을 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 네가 흘린 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는 사울이 죽은 것과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을 여전히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가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다 고스란히 받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다 아느냐 다윗을 저주하면서 굉장히 오늘도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의 행렬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것은 이런 저주를 받고 서러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말 쭉 보십시오 이게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공격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뭐 병사들이 놀리고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주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소위 말하는 열받아서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이놈의 자식들 이거 다 그냥 싹 다 쳐버려야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도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공격당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학생들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딱 잡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막 그 안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쨌든 가서 칼을 휘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조차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조차 예수님 말씀 늘 들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칼을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 내게 무슨 칼이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칼부터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 칼을 던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칼들이 무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다위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아비세라고 나오죠 이 아비세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저도 늘 아비세 보면서 늘 친숙한 거예요 아비세는, 어미세는, 아이세는 이게 뭘까? 아비세 요압의 형제죠 스루아의 아들들입니다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요압도 가서 푹 찌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부터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칼을 든 사람들은 내가 칼 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래 보면 칼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지만 저주받을 때, 공격당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제하고 할렐루야 어떤 것이 더 맞는 방식인지를 항상 주림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비세가 나와서 왕이시여, 저 죽은 개를 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어올까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합니다 그래, 나 좀 가서 확 죽여버려라 그러면 되게 시원할 것 같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심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저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라 가서 없애라 너의 칼을 휘둘러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윗의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 이 심우의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라고요?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잡혀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호랑이한테 잡혀가서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것은 뭐 잡혀가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고 저주를 받고 병에 걸리고 별의별들이 있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을 지키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자라면서 갈등의 상황이 생기겠죠 이상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마음이 넘어져선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멘탈이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국가대표 때문에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모르시는군요 이런 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꺾이지 않는 정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이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저주도 저주가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이고 나는 그걸 다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괜찮다면 남들이 난리를 치고 온 세상이 들끓어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나 혼자 초월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복을 빌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막길 가면요 원통해하고 원망해합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나는 끝났다 야,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 말 잘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나를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저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 왜 이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리막길 어려운 일 당하고 환란과 고난을 당하면 별의별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잘 관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리막길을 치라도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나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넘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내리막길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먼저 저주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격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권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지 그걸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백날 떠들고 말을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데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믿는 거예요 스무이가 이렇게 나를 저주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나쁜 말에 마음이 흔들려요 나쁜 말 하면 흔들립니다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자녀 문제 있습니다 그럼 마음 흔들립니다 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발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얘 잘 못합니다 요즘에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저기 그런 곳입니다 저런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어느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저한테 손을 좀 보재요 여러분 제 손을 봐서 뭐 하려고요 손을 보재요 네 이랬더니 교인인데 손금을 봐요 별걸 다 보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 목사님 저도 그것도 믿어주시지 않는데 제 손에 이제 M자가 있는데 M자는 money래요 money 손금이 언제부터 영어와 화합을 했나 돈을 잘 벌거렸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 목사님 손금을 보니까 나이가 먹은 다음에 병을 앓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래요 제가 그분 멱살 잡고 한번 엎어치기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거 아니라면 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손금이라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돈 버나? 나이 들어서 아프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이따위 말을 하고 말이죠 사람이 손금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얼굴이 요즘에 암 좋아 보이시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말 하면 그 집사님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지나가면서 얘는 앞으로 안 되겠는데요 얘는 문제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런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의 아이들 오늘도 하율이랑 하나랑 하영이랑 셋이서 나와 사는데 제가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그거 마음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와서 박힙니다 좋은 말도 박히고 나쁜 말은 특별히 더 깊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손금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저 늙어서 안 아플 거예요 손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터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나 사람들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를 해도 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저주가 들끓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랑 연예인들이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댓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댓글들 그래서 유명한 포털 사이트들이 스포츠 섹션과 연예 섹션의 댓글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유튜브에서 또 댓글 남기는데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가짜 기사들 누가 봐도 연예인이 죽었대요 연예인이 결혼했대요, 이혼했대요 별의별 기사를 만들어서 다 올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쫙 깔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주의 세상이고 그것을 즐겨하는 심의 같은 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를 퍼붓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어떠한 저주도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도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세요 말을 듣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토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걸 다 펌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죠 토스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멘탈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왔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어쩌면 맞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제가 어떤 생각을 주로 갔냐 하면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텐데 라는 생각을 꼭 갖거든요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저 사람 저주하는 것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린 최종권자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비토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의회가 결정을 해도 대통령이 비토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당신들이 결정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만 명이 억만 명이 함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비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누가 저주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있어도 하나님이 최종권자임을 믿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쉼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심의가 산비탈로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거예요 산비탈로 따라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가는데 끝끝내 쫓아오면서 놀리고 저주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요 참 쉽게 지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다 지치고 나 이거 안 할래 내가 더 이상은 해서 뭐 하겠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더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주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과 육으로 쉼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몸으로도 피곤했어요 정신없이 탈출해서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울며 갔어요 원래 울면 더 힘들어요 이게 우는 것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웃는 것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애들이 저 가끔 애들 간지럽히다 애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막 웃다가 재밌지만 이게 힘든 것 우는 것도 사람을 완전 지치게 합니다 한나절만 울어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울며 맨발로 가다가 힘들고 지쳤는데 거기에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쉼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둘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영과 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도 육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만 강건한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다 강건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이 약할 때는 영이 살아있어서 육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영이 약해질 때도 다시 육이 강건하여서 영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다윗이 힘들 때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육신으로도 힘들 때 가서 쉼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저주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쉼을 얻었다라는 것 쉼을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은 뭐 하면 쉼을 얻으세요? 어떻게 하면 쉬어지는 걸까요? 저도 이제 쉬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쉬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그는 한 곳에 이르러 쉼을 얻었습니다 그 쉼을 얻었다는 것이 그냥 자고 먹고 그런 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다윗이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기도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꼭 찾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저도 이제 힘들면 자꾸 먹는 걸 찾아요 뭘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눈만 감아도 다시 회복이 되지만 저도 이제 중년이거든요 중년인데 요즘에 힘들면 홍삼이 어디 있더라 지난번에는 제가 좀 힘들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진단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나 먹어봤어요 힘들면 자꾸 뭔가 먹을 걸 찾고 좀 좋은 걸 찾아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힘이 조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힘들 때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말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저 감남산의 비탈길에서 저주를 들으며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다위사 내게로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피곤하여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아예빔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빔에 이르러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장소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곤하여 이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소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겁고 피곤하고 지치고 서럽고 괴로울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쉼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쉼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져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쉼 없이 일만 하면서 돈만 벌면서 열심히만 살면 살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은 생산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산한 다음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쉼은 명령이시고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윗도 도망만 간 게 아니에요 정신 없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멀어져야죠 그런데 다윗이 아이빔에 이르러서 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쉼은 우리로 알고는 더 멀리 가게 하고 할렐루야! 더 힘 있게 가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쉴 줄 아는 거예요 멀리 가는 사람들은 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쉼의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시는 분들 사업 잘 되시고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돈 많이 벌 때 쉼의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쉬라는 말이 그래서 다 내려놓고 천암한테 맡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천암한테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천암이나 꼭 그렇게 돼요? 천암들 죄송합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내가 이를 놓고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믿을만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천암이에요 제가 천암이거든요 저희 매형한테 천암인데 저희 매형이 저를 되게 믿어줘요 못 믿으시나 본데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매형과 저는 저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분이 저희 매형이고 제일 의지가 되는 분이 매형이고 저희 매형도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늘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희 매형 저한테 맡기면 다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놓는 것이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지혜로운 쉼 이것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들 때 한 번의 여유를 갖는 일이죠 그것이 심지어는 내리막길이고 급한 가운데도 이렇게 쉴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쉼의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쉬워야 합니까? 우리가 적보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적보다 강건해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다 더 건강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을 지혜롭게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내리막길에서 저주에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시무이에게 넘어가지 않고 말려들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이 언덕길을 잘 내려가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옴의 은혜까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저주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가문의 저주도 어떠한 DNA의 저주도 어떠한 저주도 다 끊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육의 쉼을 갖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